무슨 소원? 내가 택시를 입을 테니까 아, 귀여워 왜, 웨딩댄셔만 입어봐 어떡하지? 드레스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할 것 같았어요 저를 위해서 해줄 것 같았어요 뭔가 어머, 자기 좀 부끄러워 좀 안 나가고 싶어 처음에 너무 예뻐 예쁘지? 자, 계속 웃으니까 좋아서 더하는 것 같았고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가자 찍자 빨리 이거 터지기 전에 아, 너무 아파 아, 진짜 여자 목소리네 여자 목소리네 네? 혹시 저거 손으로 드레스도 입어봤고 턱시도도 입어봤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었고 서로 갑자기 가까워지게 됐으니까 그런 예쁜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아요 나중에도 사진도 계속 볼 때 되게 웃기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